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응? 글러불네? 자 이제 똥물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선이랑 하윤이는 커서 이거를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한테 똥물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야 하나야 와봐 아빠 휴지 줘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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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괜찮아? 하나 울지도 않네? 씻으면 되는 거야? 냄새가 안 나? 미안해 하나야 괜찮아요 혹시 이거 만져줘? 응 왜요? 똥 만졌어 똥 씻어줘 어떡해 씻어줘야지 똥 만져도 괜찮아? 고마워 똥을 씻으면 없어져 씻으면 똥이 없어져? 고마워 똥을 물에 쓰면 똥을 물에 쓰면 어떻게 없어질 거예요? 응 고마워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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